이 대조전에서 순종효왕후가 생각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대조전을 스스로 걸어나가신 분이기 때문일 겁니다. 1926년 4월 25일 바로 이곳에서 순종황제가 승하를 하십니다. 그러니까 상이 끝나고 나서 순종효왕후께서는 내가 나라도 잃었고 남편도 잃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청을 입힌 집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면서 단청이 없는 일반 사대부 민가 집 같은 낙선제 쪽으로 거처를 스스로 옮기시게 됩니다. 여기서도 단청이 없어서 오히려 더 정말 승화된 아름다움을 주는 낙선제에 담긴 이야기들 또 제 영상에 있거든요. 꼭 한번 함께 같이 봐주시고요. 그래서 낙선제로 가신 순종효왕후는 그 이후 1928년에 정말 어이없이 1928년에 정말 어이없이